네 사우쌤의 유튜브 학교 사우쌤입니다. 오늘은 블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했을 때 저작권에 걸렸을 때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로 앱에 가시면 블로 저작권 라이센스 팀의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고요. 이메일에는 저작권에 걸렸던 화면 캡쳐를 해서 보내시고요. 그런 다음에 정확한 상황 설명을 하시면 블로에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같은 이메일 답장이 옵니다. 이메일에 써있는 것처럼 블로에서 이의제기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즉 라이센스 저작권이 블로에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이걸 유튜브에 제출하시면 저작권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블로 저작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유튜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